넉넉하다. 지금 넉넉한 양이 아닙니까? 지금 이 안에는요. 호두도 있고요. 아몬드도 있고요. 캐슈넛도 있고요.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베리가 있는데 뭐 드실래요? 저는 아몬드. 저는 호두. 이렇게 드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크랜베리까지 블루베리까지 같이 먹게 되면요. 아삭하면서요. 여기 새콤달콤한 맛이 우러나오다 보니까 정말로 잘 드실 수가 있는데 이 한 줌으로요. 저는 영양을 챙겼습니다. 맞습니다. 한 줌의 건강이라고 해서 아예 견과 자체가 진짜 많이 뉴스가 됐는데요. 그런데 블루베리가 있는지 그리고 호두와 아몬드를 등급을 확인하고 먹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냥 드셔도 너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아침에 입이 참 퍽퍽하잖아요. 그럴 때 요거트와 함께 딱 넣어서 한 숟갈 딱 하잖아요. 이 한 숟갈에 슈퍼푸드가 무려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호두와 블루베리가 다 들어갔으니까 아침에 가스레인지 켜고 그러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네. 또 요거트와의 조화가 그냥 서프라이즈 하겠네요. 그냥. 너무 맛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 맛을 원하시는 분들, 견과류를 원하시는 분들, 베리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주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베리류 다 들어있고 호두 등급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한 과일을 부탁해 하십니까. 자 바로 요겁니다. 저희 기본 구성이 75봉인데 요거는 방송이 끝나면 요 구성만 보내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문하시게 되면 45봉을 보내드려서 가장 많이 보내드리는 120봉. 하지만 가격은요. 53,910원. 이 봉당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요즘 과자 한 봉지도요. 1500원, 2000원, 3000원 넘어가는 거 많죠. 저희는 건강을 담은 이 한 봉당 가격이 449원 꼴입니다. 1449원 꼴이 아니라 그냥 449원 꼴로 등급까지 확인하시고 일주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을 가져가시는데 오늘 고객님께서는 구성은 제일 많이 받아볼 수 있는 최다 봉수니까 믿고 들어오시고요. 박스 포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어디 갈 때 두 손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바로 요겁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별 박스 포장되어 있는 것만 무려 하나. 그리고 그 옆쪽에 둘, 셋, 넷 박스다 보니까 네 군데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구성으로 보내드리면서 여기 나머지는요. 장거리 운전하실 때, 고향 가실 때, 올라가실 때, 내려오실 때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한 박스 가격만 해도 2만 9,900원 상당입니다. 근데 넷 박스 가구 저희 더 얹어드리니까 아껴갈 수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5만 3,910원 무이자 3개월 혜택이다 보니까 가격 부담은 더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 적립금도 5천원 넘게 따로 보내드리는데 한가위를 부탁해 추석 명절 특별전 아닙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보내드리는 120번 주문 전화가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스마트폰 앱입니다.